진주동부세마을금고 고객님 안녕하세요. 9월을 맞이하여 진주동부세마을금고에서는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.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 ESG 경영을 추진하고 있는 진주동부금고에서 진주시 초장동의 내수경제 활성화를 보무하기 위한 행사를 진행합니다. 9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초장동 인근 가게에서 세마을금고 체크카드로 3만원 이상 결제를 한 후 영수증을 지참하면 선물을 드립니다. 한 권에 3만원 또는 이 권 합산 금액이 3만원을 초과해도 가능하십니다. 유흥주점과 대형마트를 제외한 초장동 일대의 음식점, 개인사업장 등 모든 가게를 이용하신 후 영수증을 지참하여 진주동부세마을금고 본점으로 방문하시면 됩니다. 한 권에 3만원 또는 이 권 합산 금액이 3만원을 초과해도 가능하십니다. 선물은 밀폐용기, 도자소면기, 월티팬 중 금액에 따라 하나의 폰목을 차등 지급하며 1인당 1회에 하나여 드립니다. 체크카드가 없으시다면 본금고 창구로 내방하셔서 발급하신 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. 뿐만 아니라 구원 한 달간 진행되는 이벤트가 더 있는데요. 바로 명절을 맞이하여 신권요한과 진주사랑 상품권을 판매합니다. 추석 전에 신권이 많이 필요하실 고객님을 위해 1만원권과 1천원권 신권을 선착순으로 교환해드릴 예정이 오니 신권이 필요하신 고객님은 진주동부세마을금고에 내방해 주시기 바랍니다. 또 풍성한 한가위를 맞이하기 위해 장골거리는 많지만 연이어 상승하는 밥상머리 물가로 인해 걱정인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. 9월 1일부터 고객님의 알뜰할 소비를 도울 진주사랑 상품권을 판매하니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. 진주사랑 상품권은 1인당 한도 20만원까지 구매 가능하시며 10% 할인 판매로 진행됩니다. 현금으로만 구매하실 수 있으며 최초 구매하시는 경우 휴대폰을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. 진주동부세마을금고는 앞으로 계속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시청해 주신 고객님께 감사드리며 다가올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 항상 가정에 평화가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